ok 아 재현 파이파이 전인 시간상 나가서 써서 펄스 더위 월 from home every 아들 위크 자 에비 아들 위카 무슨 뜻일까요 격중 격주로라는 게 격일로 격달로 하면 에비 아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에비 아들 외에 맞으면 격주로 아이 메이드 썸 프렌즈 위로 쟤 피니스 다이 사면 친구를 만들었어요 일본 친구를 사겼어요 일본 친구를 만들었어요 이 아스쿠 미 아우 나이 워스 슬라이더 그가 저한테 사회적을 했고 아사 데이트 신청 어 데이트 신청을 되게 어 플래럴 약간 기분 좋았어요 어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다니 동월이 지인 님은 데이트 신청 맨날 받을 것 같은데요 그가 아이처린 다운 하며 터맨던 거절을 다 거절했어요 라는 게 터링 다운 아이 비필서 아이처린 다운 그가 스물두 살이나 많았기 때문에 와라 드라매릭 스토리 맥에 나이 엠 스피치라 있으면 마이 통 타이 가면 할 말을 잃었어요 이렇게요 어 스물두 살이요? 오 노 이렇게 될 거에요? I'm attracted to bad ass guys. Bad ass가 무슨 뜻이었을까요? 날라리 날라리 약간 멋진 남잔데 약간 오토바이 타고 가죽 잠바 입은 멋진 남자 느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끌려요 Didn't know that Next I have a gut feeling that he will keep hitting on you I have a gut feeling 약간 직감이 드네요 그가 hitting on someone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 Japanese가 친구 되기로 했는데 다음에 수업을 같이 듣는대요 그러면 계속 작업을 거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요 계속 작업을 거실 것 같은데요 친구로 지내자 I'm not sure 계속 Why don't you give yourself 그냥 한번 만나지 그러세요 라고 저의 개인적인 어드바이스 했고 결혼은 절대 안 되지만 데이트는 You know whatever Next it's a bank for the buck 무슨 뜻이었을까요? 가성비 가성비가 좋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가성비가 좋다 Why don't you sleep on it? 하면 생각해봐 한번 궁금히 생각해봐 고민해봐 He's a smooth talker 말을 잘한다 말이 청산유수에요 말이 아주 무르듯이 무릅니다 이런 분이요 Expressions 어떤 표현이 남았을까요? 음 No sweat No sweat No problem 대신에 Oh nothing It's just nothing No sweat 어려울 거 없죠? I am attracted to bad ass guys Bad ass guys 저는 약간 쿨한 남자 좋아해요 Why don't you sleep on it? Why don't you sleep on it? Why don't you sleep on it? 약간 한숨 자면서 생각해보지 그래? 좀 더 고민해보지 그래? It's thankful for the buck Thank for the buck Good 가성비가 좋아요 It's cost effective It's most effective It's most effective 가성비가 좋아요 이건 약간 슬랭이고요 얘는 이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OK Let's wrap it up here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And I will see you tomorrow 내일 뵙도록 할게요 내일 목소리가 좀 더 좀 더 괜찮아지길 바라면서 See you next time 고생 많으셨어요 See you Bye bye 감사합니다